지붕 아래 미소 가득 포스코 지붕 공사입니다. 옥상 위, 파라펫, 대수리, 배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난간의 시공세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옥상 난간 바깥쪽으로 기와나 아스팔트 싱글로 경사를 준 난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노후하면 비가 스며들어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기와인 경우에는 한두 장씩 아래로 떨어져서 가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간의 지붕도 수면이 다하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기존 지붕을 철거하고 하지작업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칼나강판으로 씌웁니다. 요즘에는 칼나강판으로 많이들 교체하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칼나강판은 잘 부식되지 않아 그 교체 주기가 길고 또 바닥에 튼튼하게 고정돼 기왈처럼 떨어지거나 아스팔트 싱글처럼 날아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체 공사가 마무리되면 새집이 된듯한 느낌까지 납니다. 좋은 지붕 공사만을 고집하는 포스코 지붕 공사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없어안 wi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